두 장을 면허시킵니다. 무지개 최적화 무지개 최적화 무지개 최적화 아예 이거 왜 이렇게 쓰레기 아니야 대충 쓰레기통을 뒤지면 쓰레기통을 뒤지면 쓰레기통이 아니 쓰레기가 나오는게 당연하지 어 어 오오오오오 이이이이이이 아니 역배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유물이 있다? 까비해 향로 향로 강화할게 있나? 강화할게 강화할게 17, 19 어... 음... 어...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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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봉... 호! 암만 봐도 애가... 석재달력보다 좋단 말야... 다시 시작 창공지능 퍼퍼... 룬 12면체가 필요하구나... 아직도 옆에 를 거냐 휴먼? 어리석은 짓을 아직도 반복하다니 간실마다 휴먼! 룬 12면 채.. 룬 12면 채... 룬 12면 채... 룬 12면 채.. 룬 12면 채.. 루 루 루 루 루 루 루 10위 면체 홀로 라이브 버투버 방송 많이 해서 심심해서 계산해 보니 지난범 중심속 consommmage 방송머신이 아닌자들은 사연도 뭔지 forma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은 버투버가 강한 것이다 얘네한테 버퍼 쓰는 거 진짜 맘에 안 드네 근데 뭐 남는 거 써야지 시한테 타격 한 방식 매겨주시는 그은 모래식 디붕이 방열판 영체와 스네코라 못 쓸듯 아 뭘 피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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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힏ums 뚜 뚜 뚜 뚜 prostu 용 장 날약은 수뇌꽃 때문에 안되는데 안되는게 어딨어? 나이기스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아 아아 신이나 마족도 다른게 없다 어쨌든 개가 울부짖었다 아무튼 셌다 왜냐면 명디펙트가 가장 셌기 때문이다 연기지 않는거 정리가 있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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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당신의 밀집입니다 영영 망함 하워 카드 개맞네 까마귀가 당신의 택의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까마귀가 당신의 택의 좋아요 쓰레기 게임 쓰레기 이벤트 추락 왜케 거자지 나오냐자꾸 쓰레기 어둠이 빔 두방에 쓰러져가는 어둠이들 돈이 좀 생겨서 상점을 두 번 갈까 빔 두방에 쓰러져야 해 빔 두방에 쓰러져야 해 빔 두방에 쓰러져야 해 다 죽이라도 빔 두방에 쓰러져야 해 감포터블 병속의 폭풍 병속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상점 두번보기 상점 한번보기 한 번 이젠 뭘 복제해야할지 감도 안온다 아잇 거지라이크 게임 무지개 강화해야겠다 떨떼 떼이 떨떼이 겁나세 딱 더 좋은 나세 왜 쓰레기만 나옴 쥐 있어서 사막에서 돈 다 쓸 수 있음 에너지 개판 났네 알약 먹으면 안되겠다 에너지 갭 판단체로 소장됐습니다. 에너지 갭 판단체로 소장됐습니다. 헬시계다. 스지야 돌아왔구나. 공격 카드가 없네 하공은 밀집이 깔던 내기 체련의 축복 뭐 강화하지 발약 바로 먹으면 되겠다 무지개 1코다 땜 상의석의 링 공지는 상의석Sc bake Д이텍트야 너는 참 상stand 상stand 상 heavens 상 eel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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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까마귀 안나온게 다행인가? 에너지 갭판났네 폴라가 그런 вами 아 음 아 아 아 더벙븐는 아멘 한컨 하려면은 좀 걸리겠는데 해시계는 컨트롤 못했네 해양을 컨트롤하면 핵분열인가 추정기다 공구하면 좀 문빨인데 이코 재활용 하하이씨 진짜 양먹기 싫어지네 이럴거면 써순인데 약아 먹으려다가 디펙트야 약 먹어야지 이럴거면 써순이 힐가 겨우네 향로만 잘 올리면 되겠다 죽여 거봉 장소아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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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또 선선히 쓰지 뭐 공격카드 적당히 남겨놔야겠는데 양 먹으려면 중간기 어떻게 할까 그냥 쓸까 그냥 써도 이길 것 같은데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23 밀집 히펙트도 밀집 23 정도만 있으면 강하다구 중과로 오늘 자 디펙트 기행 모음 1호기 첫 상점 프리즘 구메 2마컷 2호기 재구성 선택 1마컷 3호기 금단이 알렉스레코 심장컷 프리즘이랑 재구성은 납이 없구만 2호기 1호기 3호기 4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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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기 4호기